슬더스2는 슬더스2 자체보다 모드가 더 기대되는걸? 모드... 아이 눈보라이씨 눈보라 안치워? 걱정마세요 눈보라를 치우기 전에 디펙트를 먼저 치워드리겠습니다 리즈아트 아니 어떻게 공격 카드가 1코 2딜 킹선 가슬기는 1코 6딜에 가드도 안 잡고 없는데 어 분위기 아트 해지는 듯 심상치 않은데 어 진짜 심상치 않은데 자세히 버릴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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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분열 헐... 근데 덱이 이렇게 얇은데 룬 P보다 트롤라베가 낫지 않을까? 덱이 얇은데 음.. 나쁘지 않아 아 인공물드 악대리 필요 없을 것 그러나 이준 기종 집으로 마갈놈이 플라즈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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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어오는 온돈 뚱땡이 피가 아 왜요 그 와중에 또 뚱땡이 나온가봐 아 아 아 아 아 왜 여기가 어디라고 튀어나오느냐 선택지가 정말 많군 정말요? 흑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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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또 나온 컴파일 드라이버. 주먹 좀 치는 디펙트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왜 이렇게 말이 많아. 뭐 자꾸 손이 가득 찼대. 이즈 편향. 나 꺼. 나 꺼. 나이 꺼. 길에 물음표 엄청 많네. 나이 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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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둠 아니 저거 때려 옆에 죽는 애들 때리지 말고 인마 안녕하세요 반복이다 컴드 두개 됐다 램 주먹을 잃어버린 디펙트 11램이나 많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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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빙포인트 얼마 전 과로신은 백녀에게 제발 소환 좀 하라고 한 적이 있다. 그래서 소환해드렸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개그 튼겐. 개그 튼겐. 정말 빡신다. 정말 빡신다. 개그 튼겐. 개그 튼겐. 개그 튼겐. 손이 가득 차다. 손이 가득 차다 좀 치워줄래. 안 보이는데. 안 보이는데. 손이 가득 차다. 손이 가득 차다. 폭행. 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상점도 없는데 뭔 내가 돈을 갖고 있으니 상점은 안나오겠지 장사는 논벌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상대방 깡치라고 하는 겁니다 재발용이다 수리검이다 떠난다 주판이다 웬일로? 상점 주인이 웬일로 그래서 뭐지움 상점 주인이 웬일로? 상점 주인이 웬일로? 한 Al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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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lt, Al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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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힘성 비힘성 슬슬 플라즈마를 뽑지 않으면 죽는다. 슬슬 플라즈마를 뽑는다. 슬슬 플라즈마를 뽑는다. 슬슬 플라즈마를 뽑는다. 슬슬 플라즈마를 뽑는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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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중시전 강파 못한 거 좀 아쉽네. 그래도 역시 재활용이지. 와 내 밀집. 와 내 밀집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상태에서 만나요. 상태 이상 들어오는 거 개 역겹네. 밀집. 밀집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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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00위 지우면 재활용만 계속 올리면 되지 뭐 천양으로 다 떨어지기 전까진 딜 가능 땡기고 재좀 몇개 더 올려놓을걸 틀나지마 저건 필요도 없는데 디축관 디축관 203 4040 iy pkt 미머 사담 아스트롤라베 양초 한 번이람 1500주판